제 아버님의 저주가 시작되어 누가 폐하께 그딴의 말을 구했습니까? 덧지 두려워하시는 게 뭐라고요? 폐하께선 연철 승상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 안에 혈소를 찾는 놈들이 있어 폐하셨습니까?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? 아들이! 아버님이 유지를 찾는던데 승호하시면 반가워하실 분이 아주 많으실게 전화 우리에게 황명을 내릴 것이다 쳐다봐도 안 되고 그 놈을 보고 웃어도 아니 된다 그리고 절대로 그 놈 때문에 내 앞에서 울지 말거라 니들의 그 애틋함이 내겐 아주 좋은 먹잇감시